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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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치다가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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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 하세요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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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 하다가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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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되게 밝은 표정이라 너무 감사해요 찡그리고 귀찮아 하고 이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 밝아서 너무 좋아요 조금 더 밝게 시작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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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치다가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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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 하세요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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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 하다가 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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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새로운 소근육 놀이를 가르쳐 드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치시고 연습 한 번 하셨습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